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신자가 공개된다. 2. KF-21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제거합니다. 3. 폴란드와의 관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있다고 인도네시아도 스텔스기를 만들 역량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KAI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지 대신 폴란드와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폴란드와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천에어수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로 민간 공개되었습니다. KAI와 인접한 사천공항에 KF-21 7대의 시제기 중 3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10여 회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1호기에 이어 이터부터 6호기가 곧 시험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민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그만큼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를 찾은 해외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한데요. 동유럽 최대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폴란드 제시프시 대표단이 사천에어쇼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시프시는 폴란드 항공, 군수산업의 중심지로 항공우주산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사천에어쇼에 전시된 KF-21은 물론이고 KAI의 생산시설, 항공기 청장비 업체 등을 둘러보고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는 사천시와 연합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전날인 19일에는 사천시와 전략적 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어 2023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시프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의 영국의 러시모어, 캐나다의 미서소거와 함께 사천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도시고 초청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100여 년에 달하는 잔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천여 명의 항공기술자들을 제시프공대와 항공기 제작공정교육센터 등을 통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연구, 개발연구소가 진출해 있으며 세계 3대 항공엔진 기업으로 손꼽히는 프레트앤드 위튼이사가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KAI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시프시는 항공 밸리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도시의 협력은 향후 유럽 항공기 시작,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FA-50 수출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KAI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와 3세대 이전 항공기들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다가와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AI에서는 그 중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봤습니다. 또한 사천웨어쇼에서 폴란드 국방무관이 방문해 전시된 KF-21을 관심있게 바라보며 전투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폴란드로의 KF-21 수출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하우 KF-21이 폴란드 공군 전력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PL 경전투기와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구성이 한국 공군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공군의 하이 미들줄 구성에서 FA-50PL과 F-35가 줄 최고급을 도맡고 나머지 미들급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폴란드와의 우주항공산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KF-X 사업에서도 폴란드와 협력하는 반환이 모색 중인데요. KAI에서는 FA-50 폴란드 수출이 단기적인 제품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의 노동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에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기준 약 379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인력이 7년 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폴란드의 노동시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EU 전체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폴란드로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노동시장에 합류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60% 이상이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의 63%가 폴란드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KFX 사업의 기존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을 올해 지불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 액수가 전체 미납금인 8천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 8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460억 원으로 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추세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왔는데요. 돈이 없다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에선 방산 쇼핑을 이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어이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F-1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방성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회담에서 F-15EX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도네시아에 구매를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 36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분담금으로 낼 돈은 없다면서 각국 전투기들을 쇼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나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퇴역하는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훈련기로 운용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주 전투기 구입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1980년대 실전배치되고 2007년 단종되어 현재 퇴역 절차를 받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부품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라주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운용유지비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술력도 빈약하여 기존의 전투기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용하겠다는 건 돈 내고 고철 더미를 사오는 지디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는 다국적 방산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F-16과 수-30, 수-33호크 경전투기 T-50I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라지 2000까지 추가됐습니다. 지 추가됐습니다. 한 군데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제 전투기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의 군과 육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국 장비마다 규격과 부품이 다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장비가 고장나거나 추락했다는 뉴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엮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산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권 사업과 정치권의 치적사키용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보려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될 인도네시아 스텔스기의 목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산발 엔진의 카라들을 장착하고 스텔스 외형 설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I-22 시커 탄젠트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참에 보라매에서 손때고 안아서 만들어 써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낸 KAI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듯한데요. 그저 세계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을 쌓고 KF-21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까지 얻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이기에 국가안보가 달린 방위산업에 있어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아시안을 넘어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KF-21 제2호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위사업점은 오는 오전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제2호기의 첫 비행시험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49분에 이륙해 10시 24분까지 35분간 아음속으로 이상 없이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2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KF-21 전투기 개발이 순풍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조동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기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도 열 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이려 했던 F-15EX 이글2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의 대금 지불 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강국의 제트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붓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진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담금 분할 납부를 허락해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 측은 대금 지불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사업으로 KF-217가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전 3개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더기식 무기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 겸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함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로케산과 KHAN 탄도 미사일 시스템과 반공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케산이 개발한 BYA 전술탄도 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KHAN 미사일은 사거리가 2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로케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섬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라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의 정찰과 폭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의 중국이 아니다. 주변국들이 경계를 끄터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해 분쟁의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민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비벌하게 다투고 있으며 물협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동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인나일본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경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감행했었습니다. 근래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짓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영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골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집안 침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 버릴 수도 없기에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희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쫄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잉과의 거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의 개발사인 KAI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이행 반복음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쯤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2호기까지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 서커턴으로 불리우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상반 엔진을 단,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의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21의 현지 생산을 방담할 제작사인 국영 기업이 본 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의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 글로벌의 CEO 순한토 아지다르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의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보와 실리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출중한 스펙으로 세계 경전투기 시장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의 FA-50,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블락 20 업그레이드도 확정되면서 FA-50의 자리를 넘볼 기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투기의 사진이 유출된 것인데요. 괘씸하게도 미국의 FA-50와 한국의 FA-50을 섞어서 베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투기는 FA-50의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FA-5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의 FTC-2000g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0이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미래의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중전이 5세대 전투기를 주역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F-20이 같은 미국 제5세대기가 너무 앞서나간 존재다 보니, 비슷한 성능으로 재현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F-22에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5세대기가 등장한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2010년대였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나마도 러시아제와 중국제라서 그 성능의 진위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2022년 현재도 5세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우방이다. 미국이 5세대기를 팔아줬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5세대기의 등장을 통해 공중전에 대한 각국 군의 인식과 교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해, 혹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중전은 5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투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슬슬 세계 각국은 5세대급 기술의 개발을 시간에 맡겨두고 당장의 안보는 4.5세대 전투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의 첨단은 6세대 전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모두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완전 스텔스를 제외한 5세대기의 일부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공군 전력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세대 전투기의 시대를 연 미국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방비 투자가 많은 미국이라도 공군 전투기 전부를 F-20이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로 도배해놓고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역시 F-15 이글, F-418 혼의 F-16 파이팅 펠컨 등 잘 만든 과거의 기체들을 계량 및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 4.5세대 기체들로 주전력을 채우고 소량 도입한 5세대 기체로 군사적 억지력을 형성하는 하이로우 믹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삽시간에 폭발한 데에 비해 정작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자국산 무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한국의 FA-50 정도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FA-50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자품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장장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국 공군조차 그 성능을 신뢰하지 않아서 인수를 거부하는 항명사태까지 일어났던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F-35A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서 사갈 이유가 전혀 없는 예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346은 일단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데다가 제대로 된 공중전 수행 능력이 없어 입찰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죠. JF-17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합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다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데 더 심한 문제도 많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부품을 가지고 어설프게 줄타기를 하던 파키스탄 때문에, JF-17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달고 사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성능 경쟁을 위해 뒤늦게 추가하기 시작한 기능들 때문에, 최신형인 블락3의 도달에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미달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록 체급이 작더라도 홀륨한 수출 실적과 실점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FA-50은 믿을 만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A-50과 그 원형인 T-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팔려나갔고, 폴란드 수출로 마침내는 나토이 문턱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ASA 탑재, 공대공 공대지 무장통합 등을 포함한 블락20으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량이 끝날 즈음에는 FA-50이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재패하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FTC-2000그램, 중국에서 JL-9 훈련기를 개조해서 만든 경전투기였습니다. FTC-2000그램의 스펙은 사실 FA-50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최대 속도 마아 1.2, 폭장량 역시 3톤으로, 솔직히 말해서 FA-50이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스펙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투기가 FA-50의 지위를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격에 있었습니다. FA-50도 가성비로는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지만, FTC-2000그램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본가가 40%부터 50억, 풀옥션이 80%부터 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FA-50이 최근 폴란드에 판매되며 도장을 찍었을 때 대당 가격이 약 811억 원이었는데, 이 정도조차 다른 경쟁 기체들의 반갑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FTC-2000그램는 그 FA-50의 8분의 1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용 경비행기의 가격이 20억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FTC-2000그램의 원본인 JL-92, 냉전 시대를 휘날렸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2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분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거예 장갑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몇몇이 일을 살았습니다. FTC-2000그램에는 JF-17 블락 3화 동급인 수출용 ASA 레이더 LFK-6012가 탑재되어 있고, 중국판 AMRAM이므로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어, 사거리 90km 이상의 BVR 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제 공대함,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역시 탑재할 수 있고, 정밀 유도 폭탄도 달 수 있다고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입니다. 물론 중국산인 만큼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저압도적인 가성비는 어느 정도의 하자조차 감수하고 쓸 가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성능도 놓쳐버린 JF-17의 실패를 딛고 탄생한 FTC-2000그램는, 이제 정말로 FA-50의 수출기를 막을지도 모르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FA-50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미국이 자국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더라도, 한국과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FTC-2000그램과 등장한 이상, 그런 나라들이 그냥 FA-50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냉전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이미 경험해본 적이 있죠. 미국이 과거 전세계의 동맹국에 수천대나 팔아된 FO 프리덤 파이터와, 구 소련이 마찬가지로 동국권 국가들에 엄청나게 팔았던 미그-21의 경쟁 구도입니다. FO의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340기를 도입했고, 대만은 400기가 넘게 도입했을 만큼 서구권 전체에 널리 보급됐고, 그 이름처럼 냉전기 서방 자유세계 공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21도 총 생산량만 1만 대가 넘는 베스트셀러죠. 미그-21 역시 FO와 마찬가지로 냉전기 동국권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정작 FTC-2000그램의 외형은, 기반이 된 미그-21보다는 FO와 FA-50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에 있어서 그 형상은 곧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여태껏 항공기 형상의 역사가 한 가지 형태로 압축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띄었다고는 하더라도, 캐노피와 엔진부의 형상은 FO나 FA-50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4번 그래왔듯이, 중국이 또 양심도 없이 타국 기술자들의 성과를 베낀 것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의 F-35를 베꼈다는 정황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죠. 센서, 네이돔, 조종석 구조, 개폐 방식까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날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깜짝 공개된 J-35는 누가 봐도 F-35와 판박이었고, 심지어는 제식 번호까지 베껴놔서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FTC-2000그램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FA-50을 비롯한 서구권의 무기들이 이보다 못하지는 않으니 싸워서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성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